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토리카페 2탄 테라스 꾸미기를 준비해봤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도 고용했어요 그리고 카페 오픈 소식을 듣고 방문한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만나보세요 그럼 디저트 카페 오픈 준비를 같이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바닥부터 색칠합니다 입구에 세워둘 안내 간판도 색칠해주세요 테라스를 꾸민 화단과 나무를 초록색 계열로 색칠합니다 сп 2005년 전과 기술을 모여주시고 유니폼을 넣어요 바닥에 Legal 마늘 무후 이쁘게 뱀 이쁘게 이 바닥에 뱀 볶음 흙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도안을 준비합니다 카페 유니폼과 동물 친구들이 있고 종이 인형을 세울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요 색칠을 해주세요 색칠을 잘하는 거치겠죠? 장바구니와 동물을 넣어주세요 색칠을 해주세요 색칠을 만들어주세요 색칠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위로 잘라줍니다. 거치대부터 접어볼게요. 점선을 따라 끝을 접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종이인형을 올려서 세울 수 있어요. 인형놀이 할 때 사용하기 좋겠죠? 테이블도 점선대로 접어줍니다. 끝에만 풀칠하고 의자를 붙여줍니다. 반대편에도 붙여주세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모자의 종이를 접어주세요. 접은 모자를 뒤집고 모자 뒷면도 뒤집어서 붙여줍니다. 머리에 끼우면 모자가 씌워져요. 카페 유니폼 옷도 입혀주세요. 지난번 종이인형 편에서 만들었던 머리 스타일과 함께 모자를 쓸 수 있어요. 카페 입간판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살짝 벌리면 세워져요. 테라스 조경에 사용할 식물도 하나씩 바닥을 접어줍니다. 테라스 바닥을 가져와서 잔디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 전에 흰 종이 부분을 바닥 잔디와 같은 색으로 색칠할게요. 나중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중앙은 피해서 붙여주세요. 위치를 잡고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제 지난번에 만든 카페를 놓고 테라스를 예쁘게 꾸며줍니다. 자유롭게 배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카페에 입간판까지 세워두면 토리 카페 오픈 준비 끝! 종이인형 거치대를 이용해서 동물 친구들을 세워보세요. 놀이가 끝났을 땐 1편에서 만든 보관 가방에 같이 넣으면 되겠죠? 테라스도 반으로 접어서 가방에 넣어주세요. 테라스가 있는 나만의 카페를 만들어서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맞이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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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